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부산 주변 고속도로는 저녁부터 정체가 서서히 해소되고 있습니다. 오늘 밤 8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양방향 모두 4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국도로공사는 막바지 귀경길에 오른 차량으로 부산을 오가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만 오후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을 뿐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였으며 밤 9시 이후부터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